유권자 1명이 행사한 후 투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늘 투표하기 좋은 날씨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양이 많지는 않아서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요. 경기와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농도도 짙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 29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어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